고마워 ! 재현! 재현! 상호! 재현! 장지우 역할! 재현! 장지우 역할! 재현! 레디! 액션! 정원전히 끝에 잡아야해 끝에 잡아야해 끝에 고고 잡아 고고 잡아 고고 잡아 자 하하 탈락, 장지우 탈락 내가 아까 얘기했지 스스로 내려가면 탈락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장난으로도 내려오면 탈락이야. 내려오면 안 돼.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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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얘기했어. 인정하냐. 인정. 인정이잖아. 쇼리가 재현을 하면서 내려가 계세요라는 걸 누가 들었는데. 이 작전으로 가래도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림이 왜 나왔을까요? 한 귀를 뚫고 한 귀를 흘려버린 거죠.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만 생각이 들어가니까. 매력의 소유자, 장지우의 어이없는 탈락으로 현재 장팀은 4명, 2팀은 7명의 선수들이 남아있다. 자, 저희 팀! 크림팀의 스타! 상호! 키토! 키토! 예전에는 그냥 되게 쉬운 상대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지금 많이 신경이 쓰이고 있어요. 상호님. 사전 게임을 열심히 해서 반복의 체험권을 얻어서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시작! 패스야! 파운 밀어! 팝울아 밀어! 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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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빅스타 필독도 어려워하는 사람 올라갑니다 하영욱의 빅스타보다 선배 누구야? 유키스의 훈갑니다 음악방송 지나다니면서 조금 자주 뵙긴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무하지만 제가 밟아드릴게요 출발하신 거 야! 낯선했어 낯선 내려면 안돼 내려면 해놔 유키스 훈보다도 더 선배를 모시고 오기 누구야? 누구야? 장민호씨 나옵니다. 장민호씨. 장민호씨. 아이돌로 데뷔를 해서. 어떤 아이돌이요? 아이돌로 데뷔를 해서 발라드로 준비를 하다가. 요즘은 트로트로 데뷔를 했습니다.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노래 한번. 유비스. 유비스. 유비스 노래야. 유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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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르네 이로와 제. 지금입니다. 보세요. 이어진 경기에서 장민호가 연속적으로 인승을 했지만. 드림팀의 에이스 이상호에게 안타깝게 패배했다. 현재 남은 선수들은 장팀은 2명, 붐팀은 3명. 과연 마지막에 남는 선수는 어느 팀이 될 것인가? 자 이번에는 우리는 여홍철 올라갑니다. 여홍철 박수입니다. 주의 동갑과 작은 체형 그리고 빠른 발 체형 3박자 갖추기 때문에 여홍철 선배는 우리 쎌 것 같아요. 여홍철과 이상호. 이상호와 여홍철. 준비. 준비. 그렇지 그렇지. 됐다. 됐다. 야. 됐다. 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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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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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아 이성호가 8강으로 진심합니다. 이성호가 8강으로 진심합니다. 거기 몇 명 남았어요 우리 두 명 남았어요 저희도 두 명입니다. 이제 결승 라운드 같은데요 누가 올라오실래요 저희 민우가 먼저 올라갑니다. 민우. 괜찮아 여홍철 내 말만 듣고 그냥 일부러 빠져도 우리가 이겨 권태호가 있어. 이쪽으로 가ê tief샵의 런치만. 신.